과학과 정보통신기술을 기존 산업이나 사회입시회 해결에 접목하는 창조비타민 프로젝트의 1차 과제 23개가 선정됐습니다. 여러 부채가 참여하는 이 사업에는 올해 총 600억 원이 농림수산식품, 문화, 관광, 보건의료 등 7대 분야로 나눠 지원됩니다. 대표적인 과제로는 어민에게 큰 피해를 주는 해파리를 수상로봇을 이용해 퇴치하는 서비스와 초미세먼지 피해 저감, 새는 전기요금 잡아주는 상수도 펌프 관리 등이 꼽혔습니다. 미래부는 올해 30여 개 과제를 선정하는 등 3년 동안 총 120여 개의 창조비타민 프로젝트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.